안녕하세요. 오늘은 계양산 장례오늘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동행이 있습니다. 자, 영상 하나씩 찍고 식하는 중이고요. 김미성 언니, 김혜리나 친구하고 같이 계양산에 있습니다. 이제 두 분 영상 찍어드리고 저 혼자 영상 하나 담고 잠깐 인사드려요. 계양산에서 6월 20일, 오늘이 우리 아들의 생일이에요. 근데 아이쿠, 코로나 때문에 생일때 못 가고 혼자 이렇게 한국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계양산에서 장미 축제 유수 잠깐 보내세요. 어마어마하네요. 귀여운, 아주 귀여운 장미. 너무 귀엽네요. 이 꽃이요, 정말 귀엽죠. 장미입니다. 장미. 너무 풀 장미이긴 한데, 송이 장미예요. 송이 장미. 계양산에서 추정했습니다. 아들 생일 축하해. 아빠하고 즐겁게 보내. 사랑해. 아들 잘 부탁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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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잘 부탁해요.